구랍니다 미안 확실히 말해주고 싶은게 있습니다 잠깐만 물구나무 버티기 50초 5세트쯤 시작해놓고 이야기합시다 이거 내께 아닙니다 2021년 1월 1일 제가 문을 열었지만 그 뒤로는 우리가 이 놀이터를 공구리 쳤습니다 두달 가까이는 혼자 놀았는데 처음에 재민님이 첫 삽을 퍼주시고 또 칠리 소수님이 퍼주시고 그러다가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한 놈인데 재밌네 나도 고도비만인데 턱걸이 좀 해봐야겠다 다 좋은데 머리 좀 잘라라 몸 비율은 좋네 라고 해주시며 미친듯이 공구리를 쳐주셨고 우리 놀이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해는 안가지만 그냥 가볍게 뵙고 가는 댓글이 아니라 진짜로 믿음을 주고 응원을 해주신다고 나한테 근데 내가 팬심을 이용해서 티셔츠를 팔아먹는다 나를 좋아해준 사람들한테 그럴 일은 없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좀 더 많은 양의 단단하고 불쾌한 티셔츠를 가져오겠습니다 놀이터 배담금으로 그리고 마음을 담아 메일, 카톡, 인스타, DM을 주셨는데 선정되지 못한 분들에겐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티셔츠 제작 도와주신 동대문 사장님이 있으신데 4월 초부터 3개월 동안 김벌레가 계속 수정 요청하고 이태원에서 원단 가져와서 이걸로 해달라 저걸로 해달라 미친 짓을 했는데 항상 인자한 웃음으로 본인 잠을 주려가며 좋은 결과물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감량 다하고 베스킷 라빈스에서 엄마는 외계인이나 같이 섭취합시다 물고 나면 50초 버티기 5세트라고 하셨는데 2세트인데 팔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티셔츠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기성품을 가지고 와서 디자인한게 아닌 직접 이태원을 돌면서 마음에 드는 원단을 구했고 거기에 디자인을 더했습니다 김벌레 로고는 지워지는 프린트가 아닌 자수로 박았습니다 김벌레 티셔츠 원가는 15,000원입니다 판매품이 아닙니다 혹여 중구나라나 당근마켓에 판매품이 보이면 찾아가겠습니다 오늘 좀 말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벌레 티셔츠를 입고 외출할 때 밝은 기운으로 돌아다니지 마시고 눈에 힘좀 풀고 걸음걸이 풀고 천천히 불쾌하게 다니셨으면 합니다 잠시 후에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포항된 얘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름 끝날 무렵 해외에 있는 초거대 거인을 잡으러 갈 때 힘 한번만 보태주십시오. 포항된 얘기로 들릅니다. 훈련 끝.